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순천시가 조례재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단체가 반대하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문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순천시가 입법 예고한 청소년노동인권보호조례안입니다.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해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을 보호하자는 게 조례의 취지이자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부 소상공인단체와 종교단체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업주의 경영권보다 노동권이 부각되고 청소년들에게 반기업청서 등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렇게 발목이 잡힌 순천시 청소년노동인권조례는 결국 의회 임시회에도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반발이 일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해당 조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겁니다. 그 의견스러운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을 하고 시 자체의 심의를 거쳐서 현행법으로도 노동현장의 청소년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전라남도와 목포, 여수시 등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된 상황입니다. 다른 시처럼 최소한 조례라도 제정이 되고 조례에 근거해서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도 청소년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전남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학생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32%에 그쳤습니다.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문영철입니다. 광양시가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광양항 해양공원을 주민과 함께 관리합니다. 광양시는 중마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시작으로 지역 내 기업이나 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2020년까지 해양공원 내에서 불법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함께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8년 준공한 광양항 해양공원은 중마동 일반보드 옆에 위치해 이순신 대교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영화 명량의 촬영장으로 관광객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이 어제 여수에서 만났습니다. 남해안권의 현안사업 추진에 공동 협력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뜻과 행동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산적한 남해안권 현안 추진에 공동 대응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다자간의 이런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나름의 일을 한다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계획을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과 남해안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가지 사업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탑보 상태에 있는 남해안권의 수건 과제인 익산여수관 전라성 고속철도 건설 등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사업과 광역도로망 구축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 남북권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해 다양한 경제협력사업들을 전개하는 데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 밖에도 환경오염물질 통합관리 권한의 지자체 위임을 위한 법률 개정과 함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지방분권형 개헌도 국회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방분권이 잘 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더 테이크오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호남이 이제 지역의 벽을 넘어 연대와 협력으로 미래성장 동력을 공동 모색하는 남북권 상생의 동반자로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휘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박람회 사후활용추진위원회는 위원회의 명칭을 여수선언실천위원회로 변경하고 유엔에 바다사막화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그 사무국을 여수에 유치하기 위한 범시민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여수세계박람회 활성화 연구용역을 광주전남연구원에 의뢰했으며 최종 결과는 오는 7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여수 경도의 경제자유구역 편입을 위한 첫 행정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전남도는 오늘 여수 화양지구와 광양복합업무단지 가운데 개발이 어려운 산림면적 등 일부를 제외하고 여수 경도 212만여 제곱미터 면적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관련 부처 협의 후 경제자유구역 심의위원회 실사와 서류평가 심의를 거쳐 오는 4, 5월쯤 경제자유구역 편입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여수 경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되면 투자자에 대한 세금과 부담금 감면 혜택과 함께 여수 경도 간 16교 건설도 본격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각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의 새 주인은 중국계 업체거나 금호그룹 둘 중 하나입니다. 인수전을 위한 양자 대결에서 금호 박삼구 회장이 자금 마련에 성공하면서 그룹 재건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회장이 금호타이어 인수자금 1조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무적 투자자로 누가 참여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조 원의 자금 마련에 성공하면서 7년 전에 내줬던 금호타이어 경영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 회장은 우선 매수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우선 협상 대상자인 중국의 타이어 기업 더블스타보다 단돈 1원이라도 높은 가격을 써내면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더블스타는 채권단의 1조 원 안팎의 가격을 써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 회장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건 맞지만 변수는 남아있습니다. 채권단에서는 우선 매수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특수목적 법인이나 계열사를 통한 자금 동원을 차단시켜놨습니다. 오로지 박 회장 개인 돈으로만 인수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맞상대인 더블스타가 박 회장의 자금 마련 방법이나 구체적인 인수 계획 등을 문제 삼을 경우 실제 인수가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남의 김과 전복 가공품 수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물김의 주산지인 진도군에서는 일본으로 조미김 첫 수출 선적이 이뤄졌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도의 한 김 가공업체에서 일본 수출용 김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갓 채취한 물김을 마른 김으로 만든 뒤 와사비와 김치 등을 섞어 일본인들의 입맛에 맞춘 겁니다. 향후 김 과자, 김 스낵을 만들어서 그 부분으로 또 수출을 내보내는 계획을 찾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생산한 김 150만 달러, 우리 돈 17억 원어치가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1차분 4만 달러어치를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도쿄에 식품 도매상에 팔릴 예정입니다. 수산물 가공, 특히 김 가공 공장 유치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서고 있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 지원, 재정적인 예산 지원을 추진할 것입니다. 전복 주산지인 완도군에서는 국거리와 죽 등 다양한 전복조리 식품이 개발돼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를 겨냥한 소포장 제품이 해외 교포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수출도 팔기를 띄고 있는 겁니다. 음식도 안 버리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서 추후에도 계속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과 전복 수출의 화랑에 힘입어 전남의 지난해 수산물 수출액은 1억 8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전국 수산물 수출액 21억 2천만 달러에 8%에 불과해 지속적인 수출 시장 개척과 상품 개발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양 지역의 영화관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무료 영화를 상영해왔던 포스코 배구나트홀의 역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2년 개관한 포스코 배구나트홀은 그동안 광양 지역에 영화관이 없어 매달 한두 차례 개봉 영화를 상영해왔지만 최근 광양읍에 들어선 LF스퀘어 영화관과 금호동 쇼핑센터 영화관 개관을 앞두고 앞으로 아트홀에서 개봉 상영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트홀 측은 대신 상업영화보다는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진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고 연극이나 공연 등 예술행사도 계속 개최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민주 김태년 의원이 정부 예산으로 화재 공제사업 손실보전 준비금을 지원해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도록 하는 서문시장 여수시장법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의 유사시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전통시장을 위한 화재 공제사업이 도입 초기부터 안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15년 중소기업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1,400여 개소 20만 5천여 개 점포 가운데 화재보험을 가입한 시장은 21%입니다. 현재 강원 상간에는 한파 경보가 경기 북부와 영서, 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대관령이 영하 14.1도, 서울도 영하 9.2도까지 뚝 떨어져 있으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추위 속에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미 광주에는 5cm의 눈이 내려 쌓인 상태고요. 앞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전라도를 중심으로는 최고 10cm가량의 많은 눈이 더 오겠고요. 충남 서해안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